부평구 교회 목사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인천 지역에서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초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무증상자가 많아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됐었죠. 인천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자재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평구 교회 목사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1일. 인천 지역 개척교회 목사들 모임에서 18명이 한 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튿날엔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2명은 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3일 부평구 교회 목사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4명 모두 교회 목사며 기존 양성 판정을 받은 목사의 접촉자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부평 소재 교회 목사와 관련한 확진 환자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평구 목사발 집단 감염의 경우 다수의 무증상자가 나와 우려가 됐었습니다.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른 채 여러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의 추가 확산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자재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종교시설과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물류센터, 요양원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조치 위반 시설은 고발 조치하고 이를 통해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박진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